대구시가 TK신공항 및 K2우적지 등의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대구시가 제3회 시장, 부청장, 군수정책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과 주요 쟁점사안을 공의했습니다. 대구시가 4.1 군인공제회와 TK신공항 및 K2우적지 등의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과 K2우적지 개발 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투자규모 및 기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K2우적지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투자 참여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인,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회원 21만 명, 자산규모 17조, 6천억 원 운영으로 군 최고의 복지기관이자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어 433건, 137억 원의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한 김선조 행정부 시장과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제한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와 사업 부채화, 문과위원회 심사, 온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총회 결과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대구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가 4.1 제3회 시장 부청당 군수정책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대구혁신 100사업과 국원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전체를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봉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혁신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대구가 다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가 중심이 돼 대한민국이 선진대국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혁신 100완성에 9개 구군이 다함께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청 작은 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5g,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실시합니다. 9월 23일에는 북콘서트를 열어 아프리카 등 랄근 마을버스로 세계여행을 다녀온 임택 작가를 초청해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아트 강좌는 9월 10일에 시와 함께 배우는 캘리그라피 강좌는 9월 12일에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강좌당 12명, 수강신청은 9월 2일부터 시청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대구시청 작은 도서관은 올해 1월 공평로 동인청사 옆에서 상격청사 내 별관 3층으로 이전해 재개 관했고 총 2만 6천여 권의 일반 도서를 갖추고 있습니다.